문단의 내 패턴 목록열과 시간순서 원인 결과 비교대도 패턴부터 파악해 리스팅 목록열과 시퀀스 시간순서 가지 이 팩트 인과관계 컴퓰리슨 컨트롤 비교대도 문단의 내 패턴 목록열과 시간순서 원인 결과 비교대도 패턴부터 파악해 리스팅 목록열과 시퀀스 시간순서 가지 이 팩트 인과관계 컴퓰리슨 컨트롤 비교대도 문단의 내 패턴 목록열과 시간순서 원인 결과 비교대도 패턴부터 파악해 리스팅 목록열과 시퀀스 시간순서 가지 이 팩트 인과관계 컴퓰리슨 컨트롤 비교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